왜 안 하셔? 아휴 더워서 낚실때 안 가져왔어요 그냥 나오나 보러 가자고 나와요 나와 그저께 4마리 잡았다 손맛이 더웠지 잡수셨어요? 이제 다 떨어져 떨어지고 4마리 잡았다 떨어지거든요 일단 좀 씌워드려 지금도 물었었어 하나 이제 시작됐네 숭어 숭어 낚시가 시작됐어 와 진짜 대단한 떼약도치다 고등어 나오나봐 고등어? 벌써 나오는거야? 그럼? 수영하네 수영하네 수영하셔 더우신가봐 아 체비가 고등어 체비네 그치? 고등어 사봤네 어디? 응 그러네 기쁘게 고등어 체비네 고등어 사봤네 그렇네 기뻐기도 해놓으셨네 아직은 좀 잘가 잘 나와요? 네 나보다 혼나는 것 같아 아 들어올 때 잘 되죠? 네 잘 보셨네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 춥지 않나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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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연락하여야하는 고등어 나온다고 빨리 어휴 수영 시원하게 잘하신다 저기도 잡았네 여기 그늘 없어 여기 모항에 지금 다들 고등어 찬득 잡아가고 있네 아 지금 막 정신없이 끌어올리네 저거 숭어도 탑에 갖다 놓고 나보고 인사하던데 어제 숭어 4마리 잡아가지고 갔다는데 두 마리 터뜨리고 4마리 잡아갔다는데 아이고 요새 숭어 잡아서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말해 여기 바라 쏠때 없이 사람들이 숭어 잡다가 낱마리씩 올라오고 있네 다 잡아가기 전에 일로 오셔 아 오전에 갔다왔지 아 집에 놓았는데 하도 더워가지고 바람신다고 나와봤더니 낚시꾼들이 있네 그늘 없지 그 캐노피라도 하나 사가지고 와야되니 하하하하 저거 정신없이 막걸로오네 응 으 으 개쵸요 해그러면 하면 괜찮지 으 으 으 으 맞아 언제 더워가지고 아이고 으 으 으